일자리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군요 일단은 근데 이 친구 지금 저 앞에 이 친구가 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실행해볼까? 오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아악 아악 아악! 어? 살았나? 오오오오 살았다 아 살았어 아 이 자식 아 근데 자꾸 어두운데 어두워 깨누니까 불 켜야겠네 근데 불 켜놓으니까 또 안 보이네 불 켜놔야지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체육 체육 체육관에 뭔가 분명 있을거에요 장애물을 부술 수 있어야 몰라요 뭐야 이 친구가 어떻게 다 다녔어 여기도 저기 있었어? 아 그 아 이라 내려와봐 이리와봐 자식 아 할머니 또 떡 먹여주려고 또 오시네 아유 참아 나가시네 떡 좀 드시오 싫은데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어 뭐야 이거는 아저씨 잠깐만 좀 비켜봐 안 비켜지네 망했는데 아저씨 이리와봐 흐앗 얏 아씨 아 아 아니 저기 숨어있네 한마리가 저기 숨어있네 힘들게 들어왔더니 어 여기 어려운데 생각보다 이번판 좀 어렵네요 죽어 그니까요 아니 자고있다가 저러고있네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요 아 아 아 아 갑시다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도착을 했죠 맵을 잠깐 볼게요 체육관 입구에 일단 여기 1층이지 체육창고는 못 들어가고 체육관이네요 지금 체육관에서 지하창고로 가져야겠구만 괜히 저기는 할머니 건드리지 맙시다 네 아들 유학비때문혜님 안녕하세요 난다 난다 고래와 철선들 쇠질했대 빠르다 빠르다 빠르 큰일났다 이걸로 다 죽여버릴거야 여기가 지하창고에요 이제 지렛대로 저걸 다 잡아주고 나가면 되겠죠 이거 얻었으면 여기 가가지고 잡아주고 나가면 끝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은 왜 만든거야 아프라이프는 좀 별로요 선생님 살려줘요 선생님 빨리 와줘요 아프라이프는 좀 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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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나? 아니 그 무기는... 되찾! 당해버렸죠 와..와시가 야라르르 도와 호호! 호호! 아 떡 주지 말라고! 떡 필요 없다고! 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 열쇠 떨궜다고요 열쇠 열쇠?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저기 있는 애부터 다 죽이고요 이제 내 빠를 얻었으니까 빠를 얻었으니까 좀비들 학살하고 다닐게요 저희 엄청난 컨트롤로 아 일로와봐 어 왜 내 너 왜 나 자 어? 나 달렸는데 막았어 어? 왜? 못 찾아놔 쓰으음 제 반대스편에서 뭔가 걸려있는 거 같데요 관찰력이 0%라고? 이게 아무래도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은 방송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의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는 분산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아 각이 나나 자물쇠 열쇠 자물쇠 열쇠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야 결국 그래서 저기 반대편에서 걸려있고 선생님 빨리 와줘요 살려달라 놀래요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야 일로와 봐 여쭤 열어요 가깝게 고이 고아 으아악! 여보세요! 아!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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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앗! 갓! 아! 잠깐만! 아아아악! 쇼어어! 아! 여기서부터야? 와... 진짜 게임이 진짜... 그지가... 선생님... 뭐했어요? 들리오고 lois 여보세요! 되고... 아... 아샤연... Hay... 둘 중... 여보세요! 맞아 바이바이 아 할머니 또 내려오겠네 할머니 잠시만요 저 무기좀briat 인가? 새 지레트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죽여줄게 덤벼바! 아! 잡았죠? 주워주고 엄청 빠르죠? 제가 한번 한거는 금방금방 진행해요 초스피드 스피드런을 보는듯한지 이제 빠져나가줍시다 여기서 도와주 멍청이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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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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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야 야 놀라봐 놀라봐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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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에 안 숨어있는데? 야 빨리 와 나와라 나와 아 진짜 아니 왜 살아났어 또 아아 와 아니 두 마리가 같이 살아났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선생님 뭐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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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아 들어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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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소리가 음란 음란한데요? 아니요 네 그거는 아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이거 아 오줌쌀 것 같네 이거 일단 여기까지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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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여기까지 잡아주고요 아 이게 아주머니 잡아주고요 아 아니 그 무기는 미쵸!!! 네 녀석은 한가지 큰 실수를 했어 나한테 빠르르 줬다는 것이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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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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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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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죽어!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아까 다 왔는데 죽으니까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누적들 때문에 죽었어요 아 총 쏘는 놈만 없었어도 이거 좋을텐데 총 쏘는 애가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네 볼트102님 안녕하세요 먼저 열어주고 BOOM G Diet E interactions with twist 누구일이 자신있 isolated 띵 pot 섬 띵 ği 네 30분 넘은 것 같아요 아 다 놓고 죽으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네 그니까 수위 아저씨 또 나오겠네 저리 가 저리 가 저 친구 저 뭐냐 교장 좀 빨리 살아나가지고 응 진짜 빨리 살아나더라구요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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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마리씩 잡는다고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면은 계속 살아나가지고 귀찮아지거든요 아 아 littl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다 여보세요 다다 다다다 털어놨네 털어놨네 으아악 으아아악 어 깜짝이야 하루미 어디갔어? 하루미 어디갔지? 벌써 살아났어? 하하 우렐보다는 좀비 어리둥절 어디갔어? 어디 숨은거지? 뷔체킹하는데 시간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지 이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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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 이거 아 제발 도망가자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어디 숨어있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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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그 뭐냐 맨 처음에 제가 깨기 직전까지 갔다가 죽었을때 깨기 직전까지 갔다가 죽었을때 화장실에 숨어있었잖아요 화장실 제일 안쪽에 숨어있었잖아요 원래 할때마다 달라져요? 침착하게 할수가 없으니까 계속 살아나잖아요 적들이 빨리빨리 가야돼 이거는 그냥 빠르게 그냥 빠르게 다 잡고야 한 다음에 잡고야 한 다음에 가야돼요 랜덤인가 보네 진짜 네 이거 깰 때까지 화장실 못갑니다 이거 깰 때까지 화장실 안갈거에요 아무리 오줌 마려워도 참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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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ех Alexander 아! 지금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깼는데 어 한순간에 어 방심으로 저 자신한테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보드요 키보드 오천 6천원 짜리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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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5 교장은 30초 리전이에요 7초 리전 vou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같이 때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바 아바 아 아 아 아아악! 아아악! 아악! 저어치아아아악! 아아악! 훗!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아아아악! 선생님. 선생님... 빨려 빨리리 빨리 도망가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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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직원실 직원실 창문으로 도망가라고 했었죠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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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었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종료 조건 이거는 종료 조건은 그냥 그거였잖아요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더라? 창문으로 탈출해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창문으로 어떻게 탈출을래?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제발! 제발!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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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순간에서 나오는 바로 와지컬! 제발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야? 아, 열렸다. 선생님,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자. 아, 깼다. 아, 깼어. 드디어 깼어.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했네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바로 밑에 집에서 쿵쿵거릴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퀘플한테 안 눌렀고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이bin에 연구는 goodbye가진 stain일 수가 없어요. 잠시만, 화장실 좀 묻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보면 너무 좋은 nuevously Northern. 영상 한개에 돌아갈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상하지, 감사합니다. 와 1시간 걸렸어 거의. 네. 잡아빠지에요. 이거 아까 했던거잖아. 또 뭔가 있나보네. 언니 죽었잖아. 쌍둥인가 쌍둥인가 언니 죽은거 봤잖아요. 수첩에 입수? 수첩 입수를 안해서 그렇구나. 나도 미나를 찾고 있었어. 일단 병원으로 가자. 일단 병원으로 가자. 일단 병원으로 가기 전에 사람을 죽여야겠다. 농촌마을사람들 좀 잡아야겠어. 망가가가가 더 나아야될깐. 망가가가가 더 나아야될깐. 망가가가가 더 나아야될깐. 망가가가가 더 나아야될깐. 그리고 나이 도망가가가 더 나아야될깐. 와모가 밥먹는 장면이라고요? 어 뭐야 왜 한방에 죽어? 헤드샷 맞았나보네 헤드샷 맞아서 그런거죠 이거? 헤드샷 맞았어 추첩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걸까요? 얘 때리는 속도 엄청 빠르다 할아버지 좀 때리는 속도 빠른데? 헤드샷 맞았나보네 떡먹여주려고하네 또 일단 두마리 잡았구요 수천만 입수하면 끝나는거죠 이번판은 수천만 입수하면 되는거 같은데 수천만 입수할때 수천만 입수할수 있을까요? 이거 다 돌아다녀야 되는거야? 설마 이식하가 여기로 가야되나? 이식하가 여기로 가야되나? 일단은 일단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찾아보고 못찾겠다 깨꼬리 하면은 제가 좀 알려주세요 못찾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어디로 가야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이발소하고 이발소하고 이지카와가 여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소방서 소방서를 한번 가보자 소방서냐 이게? 이게 소방서야? 자리다 아기사마 자유고出て 고이 어떤자식이야 어떤자식이 나에 봤는데 어떤자식이 나에 봤는데 어 누가 다 봤는데 총 쏘는건 좀 조심해야겠죠 저기 어디쯤에 있는지 일단 비체킹을 좀 해봐야될거 같아요 비체킹이 아니네 자 그리고 방화탑에 있나 쌀집 쌀집도 없죠 쌀집도 이쿠가 없죠 식당에 있나보다 식당 식당으로 가보자 어 뭐야 뭘 이렇게 빨리 쏴 저 친구 쏘는 속도 엄청 빠른데요 경찰이라 훈련이 잘되어있네 경찰아저씨 밥먹고있던거 때려가지고 수첩 뺏어야 되는건데 그죠 뭐 쉬니 이... industria 으이 어 뭐여 어 이거 피해 누적돼 가지고 주웠구나 원래 이 정도의 죽은 인간이 아닌데 어 뭐야 빠르게 다시 저 잡기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건 솔직히 별로 상관없는데 다른 건 상관없는데 가까이 붙었을 때 잡기를 아 잡기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쉬었다가 갑시다 자 회복될 때까지 공격버튼 세게 누르면 강공격 나간다고요 좀 쉬었다가 나오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쏴? 너무 빨리 쏘는데? 공격할 틈을 안주네요 저거 어떻게 잡지? 공격할 틈을 안주네? 일본 누하르 경관이에요 누하르 경관 저렇게 잘 쏘지 않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한테 총쌌어 여기서 무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응! 어! 뭐야! 어! 응! 어! 어! 뒤로 빠졌다가 싸울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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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이상한대로 고정이래 아야 뭐야 두 마리가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많아 경관 잡으면 되는거 같은데 너무 많은데 일로와봐 아들 일로와봐 쟤부터 잡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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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공격하는거 빠른데 생각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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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우 야 이 자식이 치과! 벌써 한 펜타킬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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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써라고 어어! 도시 쏜거야 아 저 안에 있는거 어떻게 잡지? 도시 도격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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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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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이거 여영 게임이라고요 여영 게임이야 여자 하는게 없어 진만데 여영 게임 해 에이 바바 어디서 이렇게 자꾸 버는거야 아! 아! 뭐야! 뭘 쏜거야 아 저거 진짜 짜증나네 어디서 쓰는건지 알 수가 없어 뷰체킹이 안돼요 저족수 네 뷰체킹이 아예 안돼요 뷰체킹이 뷰체킹이 뷰첩이 뷰첩이 아! 아 이거 벌렸다! 아! 장전할때 들어가야되는데 아 왜 안쑤는거야 저거 와... 쟤 나아 나 가지고 장난치네 이 자식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ㅋㅋㅋㅋ 그니까 낚였어 쟤 너무 빨리 쏴 그러니까는 그냥 맞으면은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 장전하고있을때 들어가서 패야되거든요 아... 쏘들앉네 쟤상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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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나 진행했어요 이거 지금?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지로 미야코와 함께 폐가로부터 탈출이래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아이고 아이고 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